여기는 신림역에서 500미터 거리에 있는 신림오동입니다. 패션문화의 거리 위쪽으로 신림역에서 500미터니까 걸어서 한 6분이면 될 것 같네요. 사실 이 건물 내부가 괜찮아요. 그래서 인기가 많은 방인데 원래는 1000에 50으로 많이 나오는데 2000에 50으로 방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을 올린 건가 봤더니 방이 넘네요. 1000에 50짜리보다 방이 넓습니다. 2000에 50이고 채광도 지금 이 호수는 아주 좋습니다. 채광도 아주 좋고 옵션도 다 빌트인 싹 다 돼 있고요. 방 사이즈 개선할 때 옷장 들어가고 지금 싱크대, 세탁기, 냉장고, 책상까지 한 줄로 들어가는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원룸에서는 흔치 않게 여기 샤워실 따로 화장실, 변기랑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반제한은 아니고 지상층이고요. 2000에 50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위치 대비해서 가격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깔끔하고. 지금 전화한 타임입니다. 공간은 안팎에 최대한 해주셨던 의료전거라인과 저는 이 후에 이렇게 강아지에 따라서 한번은 안팎에 비싼 것입니다. 이렇게 강아지에 따라서 지금 그 다음은 política에 대한 탐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아지에 배우는 기회가 한글자막 by 한효정